불꽃 수학과 함께 수능 수학을 쉽게 노베이스도 수포자들도 불꽃 수학 선생님과 함께라면 수능 수학이 습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런 상담이 많이 올라오거든 뭐가 올라오냐면 쌤, 제가 방학 때 열심히 개념 학습을 막 했어요 개념을 막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되게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래 수업 때도 아마 많이 얘기했을 거야 얘들아 개념 공부했어? 문제가 막 풀려? 이런 사람 없어 알았어? 당연한 거야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개념을 딱 공부했어 그 막 개념 아 얘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아 이랬어 알겠어 그걸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딱 봤더니 그 배운 개념이 머리에서 막 기억되고 연결이 되면서 막 풀린다고? 그러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가게? 그렇게 쉬운 거면? 원래 안 되는 거야 개념을 공부할 땐 어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나 다 배웠어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그래 아주 간단한 예지 정도는 틱 풀리겠지 근데 또 보면 잠깐 이게 뭐지?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지? 안 보이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래 또 배워야지 뭐냐면 아 내가 배운 이 개념이 야 이렇게 나왔구나 문제에서 아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아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? 하나씩 다 익혀나가야 돼 알겠어? 처음에는 당연히 예제 같은 쉬운 문제를 통해서 익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유형집 같은 걸로 익히면 또 좋고 지금 그래도 이제 수능을 보는 거니까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기출 문제 가지고 알겠어? 기출 문제 가지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아 기출을 보고선 아 수능에서 내가 배운 개념이 이렇게 연결됐구나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겠어? 이게 수능 공부야 알겠나요? 개념만 주구장창 열심히 하면서 아 이건 이거지 이거지 이러고만 앉아있고 뭐 설명해보고 다 좋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그것만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갑자기 수수수 풀리지 않아요 절대 알겠죠? 반드시 개념 학습과 함께 그 다음 뭐 해야 돼? 같이 얘가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는지도 같이 연습하셔야 돼 연결을 시키셔야 돼 알았어?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출 문제는 얘들아 기출 문제는 쌤이 맨날 강조하지만 이렇게 얘기할게 외워야 돼 알았어? 외운다는 표현이 아 좀 뭐예요 막 이거 완전히 뭐 쌤 무슨 외운다니 무슨 내신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쓰면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어떡하니 내 마음이 아파요 알았어요? 네 그럴듯이 아니잖아 무슨 얘기야 외운다는 얘기가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도 보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몇 번씩 반복해 풀라고 알겠어? 그렇게 해서 진짜 외워진다라는 느낌이 딱 맞다고 너무 많이 봐서 아이고 외워진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쌤 외워지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수학은 사고력 시험인데 막 보고 이렇게 사고력이 막 올라가야지 막 문제가 외워져서 풀면 어떡해요 그 말이 그러면 아는 거는 풀리지만 조금만 응용되면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야 내가 얘기했지 모든 것은 뭐에서 시작돼?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것은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알았어? 뭘 다 창조했다고? 뻥치지 마 다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고 기출 문제를 갖다 놓고 반복해서 풀어서 아 이 개념이 이런 스타일에서 이렇게도 적용됐었고 저렇게도 적용됐었고 다 반복해 풀어서 내가 완전히 익숙해지게 익혀놓고 나면 거기서부터 사고력도 시작돼 거기서부터 사고력도 시작된다고 어떤 문제인지 새로운 문제를 접해서 그때 어우 잠깐만 이거 처음 보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나가지? 맞아 옛날에 기출 문제 요런 스타일이라면 이렇게도 해봤는데 해봐 어우 안 되네 잠깐 잠깐 이렇게도 해봐 이렇게도 해봐 이렇게 막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어 되네 되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가는 거지 어디서 무슨 이상적으로 처음에 개념 딱 익혀놨더니 문제 딱 보면 잠깐만 내가 배운 개념이 참 유기적으로 머리에서 막 익혀서 꿈같은 소리네요 알았어요? 아 물론 그런 애들이 어쩌다 가끔 있긴 있어 한 만 명 중에 하나 정도 어쩌다 있어 천재 같은 애들이 있긴 있어 근데 걔는 이상한 애고 알겠어? 어 걔는 그냥 이상한 애고 알았어요? 어 보통 사람들은 안 돼 알겠죠? 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조급해해 그러면서 아우 이게 막 개념을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또 기출도 하는데 뭐 뭐 뭐도 해야 될 거고 뭐도 해야 될 거고 막 뭔가를 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못 말했다 그래 해야 돼 알았어?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돼 수학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? 진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거 잊으면 안 돼 공부 잘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렇지? 강의 좀 듣고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막 돼 이런 거 없어 알겠지? 그런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마 물론 선생님들이 다 내 강의 들으면 막 어? 다 돼? 막 무슨 내 강의 개념 들으면 완벽해 내 기출 강의 들으면 기출 다 분석돼 막 뭐 그렇지? OT나 뭐 그런 거 들으면 오구 이거 들으면 다 될 것 같지 어 나도 그런 거 잘해 알았어? 어 아니 인터넷 강사인데 그거 못하면 인강 선생님 하면 안 되지 사실 그렇지? 내 OT 들어봐 바로 듣고 싶지 그렇지? 그건 잘해놔 어 나뿐만 아니라 다 선생님도 다 잘하셔 그거 못하면 안 되지 이거 뒤딱 들으면 듣고 싶게 해야지 뭐 그 그렇잖아요 그쵸? 아니 너 너무 내가 솔직해지고 있나요? 네 아니 그게 솔직한 얘기 아니냐? 근데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도 그걸 듣고 그래 맞아 선생님이 저렇게 잘 준비하셨구나 그래 저거 잘 들으면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놓치지 말 거 그럼 이거 내가 딱 들으면 내가 만점 나오겠지? 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어? 어 강의 한 시간 들었으면 내가 만점 하지 강의 한 시간 들었으면 스스로 앉아서 복습 10시간 20시간 30시간 100시간 해야 돼 알았어? 그래야 그래야 성적이 나와 그게 자기께 되는 거고 그 다음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어?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저럴 때 저런 생각을 해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내는구나 필기 열심히 한 거 보면서 끄덕끄덕 해봐 그럼 이렇게 딱 보면 탁 풀려? 안 풀려 그건 자기께 아니야 열심히 필기한 것 뿐이지 그치? 자기가 또 해보고 해보고 가리고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혼자서 생각도 해보고 알겠나요? 이렇게 계속 해봐야 성적이 오를 거야 이해 가시죠? 네? 미국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 뭐죠? 괜히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알겠어요? 이거 갔다 온 적도 없어요 됐죠? 여러분 열심히 해 알았어?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오케이? 그래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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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혹시 아 좀 뭔가 좀 그래도 내가 방학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아 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있으셨다면 또 개념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?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면 걱정마 누구나 그런 거다 알았어? 그런 거다 그러니 스스로 더 더 더 더 열심히 많이 해나가시면 된다 알겠죠? 그러나 또 하나 더 강의를 열심히 딱 듣고 난 다음에 오 다 강의 듣고 완강했더니 난 다 맞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알았어? 그런 거 없다 그랬으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가고 누구나 다 다 뭐 뭐 뭐 대학 뭐 뭐 마음 먹으면 다 가는 거지 쉽게 쉽게 그치? 쉬운 게 아니야 만만한 게 아니야 알았어?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야 고독한 싸움이고 진짜 힘든 싸움이야 알았어? 지금 이 시국에 막 어? 지금 뭐 뭐 뭐 뭐 막 밖에도 다니면 안 되고 막 이러는데 마스크 쓰고 와서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 그치? 지금 올라갈 때 보여주고 싶네 여기 그냥 에? 에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앉아있어 지금 에? 나도 마음 같아서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 그쵸? 제가 마스크 쓰고 한 번 해볼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금 마스크 쓰고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 그거 왜 열심히 해? 그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? 알겠죠? 알겠죠?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